아 그래 먼저 이거 한번 보자 자 새로운거 봅시다 로봇 강습 유닛 불멸자 말살자 우와 똑같이 생긴건가 다리를 똑같네 아 다른구나 자 말살자는 그림자포는 적 지상 및 공중유닛에게 큰 피해를 준다 지상이네 어 이거는 이거는 공중도 공격 가능하네 어 중장갑 유닛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스킬 다른거는 알고있죠 근데 다리 생김새 때문에 얘기한거야 받는 피해를 대량 없애는 방어막을 생성합니다 중장갑 유닛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야 말살자 가자 말살자 말살자가 공중까지 공격하고 편할거 같애 중장갑에게 추가 피해 주는거는 똑같기 때문에 말살자 갑시다 말살자가 약해? 괜찮아 말살자 끼리만 뽑으면 되지 뭐 자 샤쿠라스랑 글라시우스 남았는데 샤쿠라우스 갑시다 자 샤쿠라스에 내나지만 의식을 통해 칼라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프로토스는 그들밖에 없다 암원의 군대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야 한다 야야 새로운 유닛 암흑기사 무시무시한 암살전사입니다 다크템플러 어 연구 은폐상태입니다 케이다린 초석 막강한 방어 구조물입니다 사거리가 아주 길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공격속도가 느립니다 포토랑 같이 깔아두면은 굉장히 저기 뭐야 맛깔나겠는데 야 무슨 스타트랙 같애 얘네들 저기 뭐야 순간이동하는게 이걸 이거 뭐라그러지 차원이동이라고 하나? 이거 워프탄다 그러던가 일단은 캠페인 하구요 뭐야 샤크라스가 이렇게 됐어? 어? 저그? 샤크라스 완전히 저그 땅 됐네 저그랑 혼종 땅 됐네 그대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어보겠소 날키사단이 지금 가는 중이여 암혼의 소나기 탈레마토로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피작업 역시 큰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신관이요 그대의 도움이 어느 데보다 시급합니다 야야 갑시다 도와주러 갑시다 그러게 여기는 애들이 좀 저거인 줄 알았어 많이 통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길래 프로토스가 편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했는데 여긴 개 저그밭이 됐네 야 울트라죠 울트라? 울트라 이 포스보소 울트라가 완전 혼종 울트라인데 저거 생긴게 얼굴이 저렇게 생겼는데 울트라가 아니야? 대박이네 그놈의 진짜나 그 그놈의 겹치기 저거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면 행성 차온로를 통해 우리 함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겠소 그대의 동족은 살아남을 것이오 대모 약속하겠소 대모라고 하는구나 대모샷 큰엄마네 큰엄마 그치 야 저분 앞으로 큰엄마라 부릅니다 큰엄마 제 암흑기사단의 도움이 필요할겁니다 그들은 보복당할 걱정없이 어둠 속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환영일 뿐 나는 환영일 뿐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게 감세 우와 혼종이다 우와 저거구나 아까 그게 신이신 놈이 차원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어떡해 뭐 벌써부터 간다간다간다 다크테블로 달린다 저 바로 달린다 이거는 어디야 이거 여기냐 달려 달려 가벼수만 아 이건 이거는 뭐야 어 아 얘네도 어차피 나 안보이니까 어어어 야 강제어택 강제어택 강제어택이 먼저 강제어택 강제어택 체력 완전 개 많네 근데 차원로 체력 200밖에 안달았네요 와 야 이거 강한데 암흑성소가 여기 있네 죄송하지만 훈수는 받지 않습니다 매니저님밖에 아이러브데스 조금 방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구요 발매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영화 보듯이 봅시다 스포와 훈수는 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 게이트웨이 퍼서 여기다 나르고 싶다 아 나 일자로 세우는거 개 저거 나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예전에 그 알지 여러분들 그 빠무 빠무에서 진짜 일자 한 20개도 지어봤는데 진짜 어우 개꽁이다 야씨 꿀이야 꿀 어 좋구요 좋구요 됐어 재미있는 건 공허의 힘으로 조심하십시오 저 포자 촉수와 강시군주는 우리 암흑기사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으니 먼저 처치하십시오 아 암흑 병력을 강요해라 저그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저그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저그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저그는 저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저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저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우와 뭐야 이거 와아 이것도 암살 가야되는 각이네 이거 야 태양의 창 한번 써보자 이건 뭐 어떻게 쓰는거야 어? 아 여기 시작으로 이렇게 나가는구나 아 이렇게 나가네 오케이 괌으로 전환 아 이건 알고 있는거고 자 이 정도면 됐어 생각보다 이거 근데 얘가 있어가지고 그냥 깨겠는데 이거 이거 되게 쉽게 깨겠는데 이 미션은 아크 템플로만 있어도 깨겠는데 이거 이거는 이거 금방 깨겠어 이거는 야 포투바퀴 지은게 한개 없는거야 내가 제가 만약에 다크테블론을 이 미션에 다 깬다? 그러면은 아싸 게이드 어 개꿀인데 이거 야 모르죠? 어 개이득인데 이거 그냥 어택당 찍어버려 이거 태양석을 회수하라고? 태양석 여기 없잖아 태양석 아이콘은 뭐로 나옵니까? 태양석 없지 않나요? 이 미션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왼쪽 위에 아 그러네 태양석 각각 태양석이 다섯개인데 비축된 태양석 잠깐만 야 그러면 이거 결국 하나 찾으란 얘긴데 다 깨면은 다 깨면은 저 태양석 못 찾을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싸그리 한 번 쓸어 싸그리 한 번 쓸어 그냥 이씨 그냥 깔끔하게 게임 한 번 합시다 초토화 작전 한 번 가 그것보다 더 좋은게 있어? 소울까? 인정? 이거 아니야? 아 저거 미네랄이야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어? 이거 뭐야 어 태양석 하나 회수했다 이거네 어 어 됐어 됐어 이걸 찾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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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떻게 생긴거야 이렇게 생긴거지? 쟤 나 본다 도망가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딱보니까 찾으면은 흰색으로 나오네 아이 저기 뭐야 미네랄 와 얘 또 나왔네 공포는 환상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전투가 펼쳐져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태양석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됐다 찾았어 여기 있을거 같았거든 됐어 이제 어택이야 다했지? 얘들아? 가자고 가자 포토 깔아놨어 이씨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 이씨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우리의 힘 뒤냉 갑시다 그냥 싸그리다 밀어야 야 그냥 우리 이것만 봐도 되겠어 그냥 이 화면만 보자 프로토스 영화 한편 모시겠습니다 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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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크템 블루 앞에 서서 앞장 서서 추징 수포하시는 분들은 경고없이 강퇴해 주세요 수포하실분은 경고없이 강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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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 응 발사들을 모두 되찾으셨습니다 예 마저 진행하시오 그들이 저의 동족을 구하셨습니다 이탈미스 절대 잊지 않겠습니냐 업적 달성 차온로에 아프지만은 뭐야 아 이거 한국팀이 딱 했죠? 번역을 번역한 거 보세요 저거는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하라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팀한테 맡긴 거야 블리자드가 비록 사망은 비극적이며 이렇게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그대가 아이어를 수복하는 날이 되길 바랄 것만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가 후달렸을 때는 얘네들이 그냥 거기에 사는 한국인들을 갖고 번역을 시키던지 그랬거든? 그래서 번역이 어설픈 게 되게 많았어 진짜 공식 한글한데도 근데 이거 뭐 깔끔하게 된 거 보면은 블리자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좀 신경 섞겠죠? 블리자드가 언어 더빙까지 된 나라들 중에서 자막 이상한 나라 개많을 거예요 이거는 블리자드가 확실히 우리나라를 나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들의 돈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영리한 거지 저는 이곳이 암흔의 소울이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샤쿠라스는 사라져도 우린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어에 샤쿠라스까지 우리는 방남자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언젠 아이어였습니다 함께 아이어를 수복하시죠 자 데모를 돕네 신관이시여 감선의 보석 시스템을 새로 강화했습니다 지금 태양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대의 굳은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지요 그런 점에서 그대에게 경우를 편하게 여자 맞아? 그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놀란 거 내가 추구하는 돈을 그대는 내내 거부하지 않았소 야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완전 남자 가슴인데 저거 어 저 골격에 저 근육 어깨 근육에 가면 저 가슴에 저 가운데 갈라진 소중한 옛 방식이 바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바 저거 그것들을 지키고 싶소 저는 내라진 아니 이거는 그냥 남자야 그냥 우리 감정에 대해 더 높은 감지를 지녔죠 몸의 형태가 남자인데 그게 더 본질적인 것 아니오 오래전 우리를 추방할 때